아까 현장에서 드리는 주간지 같은 경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지 그리고 제가 그 문제는 단순 문풀용이 아니고 저처럼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요? 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근데 해봤더니 어때? 안돼 그리고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기는 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이건 내가 지금 줄거리를 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하고 졸라 찜찜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다만 내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나는 단어나 문장 해석이나 나의 영어적 소양이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크게 있지는 않다 그래서 주간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소위 우리 EBS급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여기가 좀 뻑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여섯 개 하는 거 되게 힘들 거야 너무 많을 거야 아마? 그럼 차라리 그거를 조금 줄이시고 이렇게 해보는 용도를 딱 이 정도 난이도로 해보시면 좋아요 이 정도 난이도면 여러분들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용이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한 고2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가지고서 먼저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고3이 되셨다고 무슨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사서 엄마 혀 사고 하여튼 그거 난 지금 너네 아니라고 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 좋은 기출문제 평가한 문제를 일단은 나의 현재 모습으로 가서 한번 경험해보겠다 그거는 그 문제를 쓰레기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 기다려 좀 기다려 좀 더 몸집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얘기한 게 많으니까 기출 좀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순간들이 있을 거야 좀 기다리시면 근데 그때까지는 차라리 고난이도의 평가한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쉬워서 읽힐 만한 질문으로 지금 이게 읽힐 만한 질문이잖아 읽힐 만한 질문으로 이걸 연습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인강 듣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셨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3개년씩 출력하셔서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근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설마 뭐 소재 간의 관계 잡고 이런 것들을 설마 뭐 도표나 뭐 신경 이런 걸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좀 많아? 주제 제목 요지 이런 애들 좀 그리 탄탄한 애들 빈칸 이런 애들 아니면 21번에는 미출함치고 이미 뭐 이런 애들 만 대상으로 3개를 차는 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차라리 이걸 좀 해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 근데 요놈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귀찮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구 선생님 걸 보고 좀 비교하고 싶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다 물론 뭐 메가스터디에서도 계시고 뭐 EBS에서도 계시고 비교할 수 있는 거리들은 많이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잘한 것인가라는 걸 실질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만약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뭐 메가패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올인원 있잖아 똑같은 놈인데 고의 수준으로만 낮춘 놈이 올인원 베이직이 있거든 이거 교재만이라도 구입하셔서 수업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는 이거 하다 보면은 자꾸 의심이 될 거야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설마 이것만으로 다 올리진 않을 거잖아 올인원 베이직의 교재만이라도 좀 보셔서 거기에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도 내가 관계 얘기를 막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스스로 한번 좀 이렇게 써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지문이 너무 좀 쉬워서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수업을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 2번 문제를 딱 봤더니 야 이 문제는 뭐와 뭐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도 느낌 없고 문장끼리 연동도 잘 안 되고 연결도 안 된다라고 싶은 것들은 나라면 강의 틀어놓고선 강의 처음부터 안 봐 나라면 절대 안 봐 강의를 이걸로 끝내 현장에서 뭘 추가적으로 또 해 차라리 애매한 문제는 강의 틀어놓고 이 사람이 얘기한 내가 얘기한 강의 그 문제의 제일 끝자락을 가서 필기한 버전의 최종 버전을 비교를 해 그래서 서로 네가 쓴 거랑 비교하시라고 마치 과외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쓴 거 저 사람 쓴 거 나는 비슷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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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어? 저 사람은 저기에 왜 별표에 갇혀 있지 그런 애들만 가서 그냥 그 부분만 수강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약간 강의가 전제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라는 게 없어지고 있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싶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제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걸 좀 놓치지 마시고 책임지셔야 된다니까 너 다 알까? 고2 거 진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그럼 넘어갈 수 있을까? 난 잘 모르겠어서 그래 적용은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수준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현장 자료로 가시면 돼요 아닌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이게 Fermatore 2학년 수준이 된다 마음껍에 7시절spr steer